모두들 털하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작가로서의 창작윤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좋은 방향이라고는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사적관계의 일인가 공적관계의 사건인가를 많이 봐요 실제로 아주 수많은 작품들은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말을 거는 거거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으려고 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나만 본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어떤 자극을 건넨 거예요 친구 함용보라고 그린 만화도 그 친구에게 자극을 건넨 겁니다 하물며 플랫폼에서 작가로 활동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에게 뭔가 말을 건 거예요 자극을 건네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 중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미천할 뛰는 생활툰 작가님 아시죠? 정말 그분도 짱인데 그 미나 선생님을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죠 작가가 자기의 개인적 관계와 개인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런 배려 없이 그냥 만화의 소재로 써버리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부분 그 사람이 본다면 근데 또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그게 벌어졌어 그게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야 어떤 종류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작가가 그리겠다고 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제 만화를 생각해보면 어떠한 정신과적 증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만약에 내 만화를 봤어 그러면 트리거라고 하죠 내 만화를 본 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필요할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쓰려고 하는가를 작가가 알아야 돼요 오 예 저기 무슨 범죄가 벌어졌다 되게 재밌겠네 범죄 피해자가 뭐라고 느끼건 말건 난 요걸 그리면 자극적일 것 같아 너무 좋아 쿠키 맛 봐야지 요러고 그리는 거랑 그걸 이용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가 있는 약간 다르다고 후자라면 저는 사회적으로 이미 이 세상의 일부를 내 만화의 소재를 가져오는 건 작가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때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기준은 그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실제 현실 속의 어떤 인간이 그걸 소재로 삼은 내 만화를 봤을 때 직접 봤을 때 뭐라고 느낄까 당장 괴롭더라도 결국은 위로를 받을까 결국은 힘을 얻을까 아니면 관심 없을까 이쪽으로 나 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 기준이니까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누군가를 힐링해주고 위로해주는 만화만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님이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의도가 있다고요 근데 다만 분명히 그 중에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에 그렇게 관심 안 갖는 작가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 왜냐면 작가가 창작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의 대가나 결과는 그대로 본인이 받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 말이 참고가 되신다면 저는 반갑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이 저 또 착한 척 하고 있네 당장 쿠키 벌어가지고 다음 돈 많이 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차피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상처받을 사람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분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작가들이 있구나 나같이 생각하는 작가가 좀 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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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